됐다 와.. 카메라랑 동침가지고 깼어 펴지긴 하죠 나 왜 인갈라슬리냐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또 창이야? 나 창 이미 했는데 일단은 요거 해봅시다 대시무적 일단 해놓고 상점 할인 이거에다가 어차피 이거 추위피에 있잖아 원소하자 따까리 부릅시다 얼마 부 아씨 얼마 부 다시 해야지 뭐 해봅시다 일단 중고라 이번엔 워버링이가 그렇게 만들지도 없을거겠네 오오 저 미친 트럭들 진짜 하핳 하핳 야 이 미친 트럭들아 저리 가지 못해 아니 테라야 빨리 일어나 아오 됐다 위험한 산탄총 어.. 바로가면 될거 같습니다 이번건 이번건 바로바로 갑니다 보스.. 아까도 만난거 같은데 그치? 하핳 이상하다 아까도 만난거같은 기분이 아 이게만 너 계속 그거만 쓸래 미안해 내가 괜히 말했네 악마부츠를 가져갑시다 일단 피해복하고 악마부츠면 일단 화상은 해결을 화상은 어떻게든 될거고 그러면 아마 이 테라가 미쳐날뛰긴 할건데 파르크스 오 망토 이게 화염 딜 증가인가 그러면 아예 화염으로 가야겠는데 저 친구한테 화염을 넣을 수가 없는데 창은 아이테라 조준작 됐고 파상도 넣긴 넣었다 내려와서 내려와서 넣은거니까 오케이 깼고 밀받으면서 버티슈 그리고 버티슈 창이 아마도 괜찮을거에요 정황 안되면 저거 대시도 있고 하니까 밀받으러 발동 뒤져주고 하하 아 난 이게 제일 힘쓰다 피해기가 너무 힘들어 강화할거 있나 근데? 일단 해놓고 후회를 합시다 해놓고 후회하면 되겠지 미치네 스킬풀 감소 나 지금 스킬풀 무기 없는데 아예 이거 뜰거면 저거 떠야되는데 그 저 독침 떠야되는데 독침 독침에 화염 강화 달고 그 다음에 저거까지 갈면 딱 맞기는 해 아 이론상 아 화상댕이지 음 다음 뭐 판이 용암성 정수판에? 잠깐만 그것도 사야되구요 아예 그냥 화상으로 몰빵합시다 이렇게 된거 얼음쓰지말고 화상으로 몰빵해야겠네 이록이 중첩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중독 딜이 이제 엄청 빠르게 뜬다고야되나 슬라일론 쳐야 뭐 뜰 때까지 돌려봐야되나? 아 아 블루오건아 니가 뜨면 안되는데 일단 데려갑시다 블루오건 스킬풀 감소 블루오건 강화 블루오건에 스킬풀 감소 블루오건에 화상꽃띠고 직딜시 화상 피해 때문에 이러면 이제 아이테라가 미쳐날띠거거든요 스킬은 지금 이 친구 무적타임 한 번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합시다 슬슬 무적타임일 때 했는데 어 무적타임이다 무적타임 PC 아 애매한데 아 아니다 지금 지금은 강화보는게 맞다 제발 떠라 오 떴어!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하하하하 귀엽지? 하하 떴어 와 도박에 성공했어 와노야 중독 강화있어요? 오! 화상이상속도 미쳤다 이거면은 이제 화상틱딜이 빨라지거든요 어 이거는 화상틱딜 빨라집니다 와 지금 약간 뭐라 해야되지? 약간 대박 그 코인타고있던거 대박났어 네 어 중고방이다 여기서 이제 소화제 빼고 팔을 위로 뻗지 못하는 친구야 또 이제 틱딜 좋은게 방어력이 높아도 이제 고정질로 들어가다보니까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화상이든 중독이든 도박에 도박에 준비만전 아니 절반만전이네 이게 문제가 있는게 그 한 번에 여러 마리 뭉쳐서 나오는데도 좀 힘들어요 빨리 잡아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한 번에 세기가 힘들어 힐 안나오니 없이 내려가서 움직이지 말고 소화제 바꾼 다음에 가면은 됐다 엠비로 무조건 저 패턴 들어오긴하지 아 벽패턴 쓰는데 이씨 아 벽패턴 쓰는데 하필이면 스킬 써버렸네 아 씨 난 벽이 싫어 스킬 손해봤어요 저런거 좀 잡기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 뭉쳐있네요 더 이상 맞으면 손해인데 중보야 빨리 좀 죽어라 카메라다 카메라 일단 들어갑시다 일단 기본 몹이 있을때는 카메라가 좋아요 보스는 아니고 이거 실드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그냥 맵에서는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아르타 에르타 알레 일단 중독을 빨리 마무리 시키고 한쪽 터졌고 반대쪽도 터져라 터졌다 터졌다 여기서 패턴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됐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패턴 이제 이거는 좀 맞으면서 해야돼 이거는 패턴 패턴이고 나발이고 볼게 많아가지고 와 가드 회피 잦은다 왜이렇게 잦은다 아 언제 올라오고 있어 탐트 아 차가우 아 예 예 대신 못 넣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차가우 데미지가 안 나오는건 아닙니다 확실히 데미지가 안 나오는건 아닌데 조금 그래요 속아빠는 낄 수가 없고 강화 다 됐나 강화 얘들 얘들 지금 강화 봐야 되긴 한데 깡깡 방관 20은 그냥 가야되는데? 이건 가야죠 갑시다 착 착 기절해라 종보야 자 잡았고 슬라임 메이커 그나마 위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를 맞을 수 있다는거죠 레드 슬라임이 화상에 폭발인데 화상은 안걸려요 지금 못입고 있는것은 없네 화상을 입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얘들만 잘 피해주면 됩니다 심지어 아이테라가 잘 막아주고 있어요 물론 안 막을때도 보이긴하는데 로킹 컷 포상은 아 로겐 런처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딱히거든요 최대체력 늘릴게요 이거네 최대체력 받치고 뭐를 꺼내는거 아 하필 뭐를 꺼내는거야 생각해보면 대반화는 카메라 껴야될수도 있어요 대반화는 카메라 껴야될수도 있어 카메라로 갑시다 스킬쿨 나이스 스킬쿨 바로 결제하고 이러면은 메이스 있었으면은 진짜 저거 됐겠는데 어 여기가 중보였네 안정리구나 팁 되게 빨리 잘 뜨죠 저게 이거 독침 스킬이에요 어 오샷 됐어 사격에 대가 대바나한테 이 독침 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대바나한테 독침과 카메라로 야 대바나 됐다 일단 1 1패에 총 3패 있거든요 대바나가 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들이 대바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메라 확실히 도움 많이 된다 화면 확실히 확실히 카메라 좋아요 대바나 해볼게 어 모으지 마라 아 아 모았어 셰 역시 이거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도 얼마 안나 그래도 풀로 차진 않네 막 더러운 게임 마냥 됐다 일단 빨리 다운 됐다 이제 저건데 3패 3패가 이제 즉사증표거든요 한번도 모아본적이 없긴 한데 어떻게 될라나 어떻게 될라나 죽음의 카메라 카메라랑 독침가지고 깼어 씨 깼다 띠용 이게 아마 라슬리가 타락한 사건의 저거였나 어 어 라슬리 타락한다 어 진짜 타락한다 다모음 성공 그렇지 더하더하 괵도 호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괵도 호우 이게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모습도 변했죠 어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흑흑 예 좀 괜찮습니다 5 5 6 2 3 4 5 2 5 5 5 6 6 7